아이고 나아 나아 엄마아 아아 어떡해 어떡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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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조해 강조해 이거 퍼주실 수 있나요? 이거 퍼주실 수 있나요? 어떡해 어떡해 세인은 죽어요 이거 퍼주실 수 있나요? 어떻게 퍼 이거 퍼주실 수 있나요? 펐어요 펐어요 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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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제 정무 끝 아니 깨는 거 같은데 잠시만 어 뭐야 상자 떨어진 거 아니야? 이거 왜 빠졌지? 내가 한 거야? 왜요 왜요? 여기 되게 구멍 났는데 바닥에 구멍 뚫었죠 그거 셀콕 해다가 셀콕 해다가 구멍 뚫었는데 상자가 하나가 없어진 거 같은데 원래 내가 상자 6개 아니었어 그럼 가방 아래로 빨리 가서 주우세요 오브라니 안 가는 거 없으세요 바로 번지해서 빨리 주우세요 헉 내 보물상자 없어졌다 보물상자 헉 빨리 여기로 번지해 번지 헉 골프의 보물상자 제일 중요한 상자가 없어지는 뻔했어 저기 다 들었는데 아 나 저거 잊어버렸으면 접었을 거야 감사합니다 뭐야 저도 어디 여기 빵꾸나서 나뭇잎으로 메꾼 거예요 아 그래요? 나도 빵꾸나서 유리로 메꿨잖아 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 이 자식 너 그거 2만 개 내가 캤어 아 세희님 어디 갔어요? 아 저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출발하면 어떻게 해 세희 출발하고서 출발했잖아요 아 그 혹시 그 몇 시방에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별보님 저희가 죄송해요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 호키호키 별보님 저희 세희가 잘하는 친구는 아니라서 강자도생 하셔야 돼요 아닌데 저번에 모르는 거 무조건 다 물어보라고 했는데 공세히 제외 다 물어보면 돼요 별보님 네 그거 그 지옥 가시기 전에 네 공세히 장비 하나 끼고 가셔야 돼요 아 언니 물량 들고 갔지 화염주아 아니 그거 언니만 먹지 말고 걸보님도 나눠달라고 어 저 받았어요 근데 저 받았는데 저는 필요가 없긴 해요 저 용암에 죽은 적이 한 푼도 없어요 용암에 죽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인터넷 사원 저격 발언 레츠고 세희님 어디예요 이거 텔레포트 타는 거 아니에요? 어 거기 아니에요 거기 나오세요 아 지옥 텔레포트 오케이 네 네 네 그래서 초행이라 세희님은 어떻게 퍼요? 헉 저기서 퍼요? 네 앉았나고요 지옥 우와 엄청 뜨겁다 여기서 앉아서 퍼면 돼요 아 아 아 아 어떡해 어떡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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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종해 강종해 이거 양동이가 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잠시만요 이거 퍼주실 수 있나요 이거 퍼주실 수 있나요 어떡해 어떡해 세희님 죽어요 퍼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퍼 어떻게 퍼 보수이 나가 폈어요 폈어요 나 가야 돼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아 됐어요 됐어요 안 나갔어요 아니 이거 땅이 땅이 무너져요 왜 갑자기 이거 장아리여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담글 뻔했다 진짜 봉쇠이는 약 먹고 가야 돼 진짜로 아니 제가 담궜어요 그리고 땅이 땅이 무너졌어 뭐야 뭐 했는데요 용어 파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다가 땅이 무너져서 가 땅이 무너졌다고요 땅이 무너졌다고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가갈은 밑에 걸 캐면은 그 위에 게 같이 내려가요 모래처럼 아니면 여기서 엄마 조심조심조심조심 왜 또 왜 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나가 나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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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세요 아니면 여기서 잠시만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왜 또 왜 터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나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 나가세요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약 먹었어요 약 먹고 나갔어 약 먹고 뭐야 이거 이거 땅이 무너진 거예요 방금 저랑 먹이소 엄마 지금 구출하는 중 아 137 마이너스 40 27 맞는 거 같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정 준비해서 들어와요 알겠죠 네 나갈 거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네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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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 먹어요 물약 지금 먹어 물약 먹어 살았어요 오 살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구 살았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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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풀어가요 저희 좋아요 아 물 아 이제 물 담는 거예요 아니 올라갑시다 이거 세인님한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용암 임벤에 넣어 용암 임벤에 넣어 웃지 마세요 세인님한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저 뒤처다 일단 깔아놓고 아까 가져온 용암 또fen 쓰레기통 만들고 쓰레기통 만들고 으응 아 아 смотр 이게 아 이거 어떡해? 어떻게 퍼? 어떻게 푸는데? 어떻게 푸는데? 어떡하지? 아 나 사진 다 타는 줄 알았네 이거 사진 어우 놀랄다 129 불러야 된다고? 끔찍하다 끔찍해 111 사고 추억 다 사라질 뻔했네 그러니까 내 추억도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어떻게 안 돼? 이거 여기다가 됐다 보문네가 아미 박원네도 맞습니다 제발 하핳 하핳하핳 하핳 새이 몇 살이야? 저 24살이요 와 진짜 다들 나이가 어? 24살? 너 용띠냐? 용띠예요 네네 언니랑 친구다 왜요? 아! 우리 동갑이야 동갑 어후 야 우리 동갑이야 동갑 vant 아껴보려고 안보고 있었거든 여기 끝판왕이라 그래가지고 아 종치면 오신다고 아 종치면 온다고? 으쏘 하하하하하 진짜로? 아 여 이 집이야 이 집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데리러 오시다네 안녕하세요 데리러 오시다네 좋아요 아 요오오 어우 자네 왜 그렇게 별거 어흥 작은 집은 아닌데 우와 영광고 이건 뭐지? 여기는 부엌이고 아 이거 설명해줘면 해봐야겠다 대장생산이라는 우와 여긴 공장이에요? 뭐야 와 진짜 정리 이쪽은 약간 재료같은거? 고울, 흙 이런 애들은 이제 가득 가득 차있어 가득 가득 차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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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가겠다 어딨어 새우 디디디디디 뒤로 돌아 멈춰 뒤로 돌아 이 곤초 바보 입 이 향기 폐급 냄새 이리 와 빨리 아 일로 뒤로 오라고 뒤로 멈춰와 뒤 어 아직 만드는 중이라서요 예 딱 집주인이 알려준 대로 가자 사실 주거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아마 농장 때문일거에요 와 여긴 동물 키우는거에요 너무 귀엽다 어 새도 있어 또 새도 있다 이거 새 어디서 났어요 새 너무 귀엽다 그 정글지역에서 들어왔어요 어 이런거 너무 좋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위쪽은 이제 어 대량 농사가 필요없는 작물 위주로 1층에는 해놨고 입이 떡보러지는데 어떡하죠 이쪽은 이제 1.5층 지하 2층은 아니고 우와 1.5층으로 이제 이쪽에 그 독버섯소 말고 이제 동물 키우는 곳 만드는거고요 여기는 물 양옆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여기서 잠수하면 달걀 먹을 수 있게 하는거 아 허 달걀이다 어 달걀 나온다 뭐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가 지하 2층 아무래도 저는 라따토리로 좀 보는데 비트가 많이 필요해서 이쪽은 비트밭으로 해놨고요 우와 별거 없죠 내려가는.. 아니 여기 이게 너무 신기한게 내려가는 길도 그냥 한줄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이 착착 있는게 저 너무 신기해요 여기가 이제 지하 4층으로 토마토인데 여기에는 알레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알레이가 뭐에요? 여기 2층으로 다 템을 이렇게 주워놔서 이게 요정 허어 토마토 들고있는 것 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묶어놔도 다 해주나요 수확을? 아니요 술때는 이제 이거 풀어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다 쓰면 다시 묶어놓고 이런식으로 아 데리고 다니면서 로시님 혹시 세금은 웬만하네요? 범위가 좀 많이 지정되있긴 한데 세금이 얼마인지 안나와가지고 아 그래요? 이거 집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5층까지 저 그러면 저 꼼꼼하게 좀 더 조금만 위에 구경하다가 갈게요 저 아무것도 안 온저 갈게요 아 네 좋습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근데 위에가 너무 예쁘다 여기 나 여기 온김에 조금만 더 보고 갈래 우와 여기 안에 손은 뭐야? 여기 이거 보세요 뭐뭐 허어 뭐 어딨어 너? 여기 여기 밑에 밑에 있어 허어 마법의 공간처럼 이렇게 와 숫돌까지 다 여기 위에다 올려놨네 허어 깔끔해라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요거 봐봐 요리 요리 정리해놓은거 와 와 히트다 저희집 가보셨어요? 아니? 가보셨죠 그때 그때 액? 안에는 다 안가봤을거? 다 겉에서만 봤을거? 나 가봐야 알아 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입력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대충대충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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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 나 지금 아 그런가? 아 여기 새피집이야 새피집이랑 같이 사는구나 나 계속 볼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아 나 이제 알았네 아 아 새희랑 새피랑 결혼한거구나 아 난 너가 다 만든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는 새피한테 그랬거든 이거 새희님이 한거 니가 다 한거 안열고 있는데 생각보니까 너 상태를 보니까 샘디가 다 만들었네 이거 이거 보세요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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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귀여워라 잘 어울린다 야 아 이렇게 야 누가 찍어줘서 너무 잘찍었다 저런 배경이 있어? 이거 호코양님 언니는 언니집 정리하러 간다 네 저도 정리해야 돼요 그래 너도 정리해 오늘도 집 정리할게 들어가세요 안녕 즐거웠어